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기술사를 강의할 이태흡 강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법하면 까다롭습니다. 지루하고. 그래서 산안법, 시특법, 건기법, 재난법 등 좀 지루하지만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좀 상상하세요. 현장의 그림들을 머릿속에 닿으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산안법 공부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좀 지루하지만 먼저 목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산안법, 시특법, 건기법, 재난법. 목적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 그 다음에 책임소재, 산재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인간존중. 제가 이렇게 키워드만 줄쳐놨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좀 키워드 중심으로 하면서 이 별표가 나타났을 때는 나올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한 세 번씩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머리에 좀 상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은 현장을 그리는 겁니다. 현장의 그림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안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기준 확립입니다. 안전보건에 어떤 기준을 정립해놓고 어떤 표지판을 해놓고 어떤 시설물들의 안전상태, 그런 기준을 확립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규정. 규정. 그리고 법은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형성이 안 되면 현장에서 일이 안 됩니다. 서로 제가 기다린 어떤 규정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는 사고들은 추락, 감전, 그 다음에 충돌 협착, 충돌 협착, 붕괴 도개, 붕괴 도개, 낙하비레, 낙하비레,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는 전도, 화재, 발파, 폭발, 밀실, 건설 안전하면서 이게 계속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약자를 해내야 전체 쫙 나옵니다. 건설 현장의 제2형은 추감충려 붕괴, 붕괴, 기, 전화, 발폭, 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세요. 세 번씩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의 책임 소재, 명확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고 난 데 어떤 시설물에 의한 사고도 나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 미스에 대한 사고, 근로자의 어떤 불안전한 행동, 그 다음에 시설물의 불안전한 상태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요. 이런 책임을 나중에는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위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 추감충역 붕도 낙비기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추감충역 붕도 낙비기, 전화, 발폭, 밀에 대한 예방을 해야겠죠. 시설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그 다음에 직접 간접적인 그런 상태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것으로부터 산업체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은 쾌적한 작업 환경, 소음 진동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진, 이런 MSDS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 존중되기 때문에 어떤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이 기책상쾌인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기책상쾌인, 세 번씩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법령칙, 고예운, 안보추 이렇게 해놨는데요. 별표 나오면 무조건 세 번씩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약자인데요. 약자는 순발력입니다. 순발력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딱 받자마자 이게 생각이 나야지 이 생각이 안 나고 뭐더라 하면 끝난 겁니다. 땡입니다. 땡. 그래서 안 돼서 법에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대로 있죠. 여기 법, 시행령, 령, 칙, 고예운, 법령, 칙,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 예규, 훈련이 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산업안전에 대한 거, 보건에 대한 기준이 돼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취업제한, 그 다음에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현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격,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허, 지게차 운전면허, 백호 운전면허 등이 있어야죠.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게차 운전한다. 그럼 이 포크로 사람 무릎팍을 쳐버려요. 사고가 납니다. 그럼 면허, 자격, 그 다음에 경험, 유경험자를 원합니다. 현장에서는 민자라든가 SOC 민자사업 같은 게 계속 발전이 되고 많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 비숙련공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경험부족으로 해가지고 경험부족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그럼 밑에 한번 효력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사업주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시설, 그 다음에 난간대, 추락방지대 이런 거에 대한 지급이라든가 그런 상황, 45cm, 90cm, 뭐 이런 규정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준수해야 되고요. 근로자는 안전교육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사용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시행령, 시행령, 시행규칙은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시예교회는 행정, 경제, 세금, 그 다음에 융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해요.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러면 사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규정을 지켜야 되고요. 이런 법에는 강제성, 규제성이 뒤따라야지 따르겠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타법령과의 어떤 조화, 시특법, 건기법, 재난법, 환경법들이 서로 혼용이 되다 보면 만들어야 될 서류도 많고요. 복잡해집니다.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럴 때 좀 조화로운 어떤 법관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성, 구제재, 뒤에 또 나오고요. 구체성이 없어요. 긴급하게 무슨 큰 재해가 날 때마다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라든가 사업주에 대한 어떤 재해가 났을 때 미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을 피해나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제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돼서 재래형 제외라든가 이런 재료의 제외의 반복을 피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환경법이 미고려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급조하다 보니까 해외 선진국들의 법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이 안 맞아요. 실, 타구재관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원인이 따릅니다. 원인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은 반대겠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점, 원인, 대책은 같고 아니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법령과의 어떤 조화를 도모하고 구체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돼요. 재래형 제외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환경법도 고려하고 실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이 나왔기 때문에 산안법, 시특법, 건기법, 재난법 등을 한번 목적을 비교해 볼게요. 이런 목적이 나오면 한꺼번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해를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목적을 묻는 문제, 법이 나오는 문제인데 목적을 안 썼다. 그러면 별벌이 없죠. 그래서 약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나오니까요. 기책상태인, 기준, 책임, 산재방, 쾌적한, 작업환경, 인간전주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시특법, 안유요공복, 안전, 유지관리, 효용증진, 공중안전, 복류생, 안유요공복. 세 번씩 해주세요. 그래서 건기법을 보면 연수공격, 연구개발, 기술수준 향상, 그다음에 공공복리 증대, 그다음에 국민경제 활성화, 발전 이런 게 되죠. 재난법, 재난예법관 국토민, 재난예방, 예방, 복구, 관리, 그다음에 국토민 이런 식으로 했더니 목적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무조건 법이 나오면 목적이 나오고 그 목적 가지고 자꾸 현장을 생각하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